말파이트만 하다가 어느새 242점 최근 20판 전부 말파이트 그냥 말파이트에 미친 사람 미친 말파 원챔 몇 판 연속했지? 딱 20판임 레전드 15승 5패 말파 20판 15승 5패? 이거 진짜 비상인데? 마스터큐 비상 미드에 미친 말파이트 장인 출연 잠 좀 깨볼까? 그냥 무지성 말파이트 투하 살짝 이제 벌을 우리팀한테 주는지 상대팀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중 살았다 에잇 좋아요 짜오 킬까지 어시즈 주는 거 좋았는데? 이게 정글 킬이 더 의미가 있거든 사실 마나 없거든요 탈리아도 탈리아가 이 라인을 두고 어떻게 하려나? 스펠포도 없고 마나도 없는데? 그냥 바텀을 갔네 라인 좀 태울게 미는 게 낫겠다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무리하지 말자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그 백업도 좀 많이 부었으니까 엑사이 없었으면 잡았는데 그죠? 그냥 달려보긴 할게요 미드라인 어차피 타가지고 미드라인 어차피 타가지고 나 가고 있긴한 상대도 올 것 같긴해 근데 맞았네? 탈리아 저기있다 이러면 미드라인을 밀면 되겠는데? 아하 미드나 밀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잡긴 했는데 그래도?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미아핑을 좋아하냐? 짜오든 문도든 그냥 차단해야겠는데? 화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 소쿵 그냥 단절해야겠는데? 기분 좋게 게임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팀원 팀원이랑 싸우러 온 좀 쌈딱들이 많네 지금 살짝 극우기남 저는 방금 일어나긴 했는데 아침이라 악귀들 많을 시간이긴 하다 연패하고 못잔 망령들이 좀 많을 시간?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엑사이 왜 계속 안 보이지? 얘 어딨냐? 밀리오 아래쪽 멍치 야 여기 3명이나 있어? 근데 아래쪽에서 이득 봤다 나도 성공 벌었어 어 나도 나쁘진 않아 어 성공 지금 150원이야 나쁘지 않아? 내 텔각시가 아니라 안 끊었으면 바텀 다 죽었을 것 같은데? 끊긴 했어야 됨 카시 있으면 여기 못 돌는데 그죠? 믿으러 가보자 야 그냥 켜 몰라 몰라 에라이? 오케이 난 여기까지 야 나 돈 벌었어 100원 벌었어 어 한잔해 오케이 굿 좋았습니다 야 첫 킬 감격적이다 그죠? 어 나 지금 체력도 없고 궁도 없어 나 지금 시체야 그냥 사실상 어 화이팅 집갔다가 함유할게 집갔다 함유하면 궁도 딱 차겠다 흠 그래 그래 이거 차 키우고 가볼까 이거? 안좋음 좀 변순데? 오케이 여기까지 어 그건 뭐 안되겠는데 이 정도면 됐다 그죠? 성공 얼마야 600원? 나쁘지않아 에잇 에잇 어 나 궁풀 곧 차긴 해 근데 좋았다 좋아요 에잇 라잇 컴 어 하이요 서포스 혼자 남았구나 제가 여기 누구 있는데? 카시오 뭐야? 어어 후시 후시 다음 135원 꿀맛이요 어어 야 미안하다 얘 나 때린다 이거 에잇 말봉펀치 말봉펀치 강하거든 이녀석아 오 오 오 에라이 하하하하 도시오 얘는 왜 안빠냐 근데 뭐 있는줄 알았네 잠깐만 궁풀 20초? 이거 한번 더 받고 싶은데 절대 모를텐데 말도 안되는 궁극기 쿨타임을 예상을 전혀 못할텐데 아마 카시는 안되는데 카시는 좀 그래 좀 그런게 어딨냐 에라이 아오 아니 음전자 망토를 가면 어떻게 해요 카시호 페아님 아니 안죽잖아 그리고 대천사 분명 쿨이었는데 마지막에 탄거 같은데 너무 아깝다 카시호 페아는 놔두라고 몇번을 말했는데 그걸 못참고 막아버리냐 카메호는 놔두라고 내가 몇번 말했어 말파이트야 아오 저건 놔두라니까 어 뭐 되나 카시호 페아 노국이긴 해 어 네이스 어 뭐 어 수고요 음 흠 순막요 이 정도면 됐다 어 얘 뭐야 아니 갈리오님 네이스요 야 말파이트 대박 이걸 슈퍼플레이로 어 그래그래 솔킬을 따내네요 야 진짜 완벽한 슈퍼플레이였죠 야 여기서 킬각을 잡네 진짜 아무도 먹었다 그죠 심지어 말파이트도 어 어 하다가 그냥 따버렸음 따 에잇 넌 뭐야 어 이게 뭐임 어 그래그래 맛있게 먹으렴 에라 모르겠다 줏 바로 넘겨 공수기전에 부터가 공수기전에 흠 흠 어어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나쁘지 않아 에라 모르겠다 푸쉬 푸쉬 타운 자 타워 올 때까지 원딜 잘 커면 뭐 할 건데 맑은 펀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되는데 그죠? 원딜? 너 몸 약하잖아 에이까지 카이사 궁 지금 없지 않나? 한번 해봐 노궁일 때 투코어긴 한데 할만하긴 하거든요 궁쿨이 빨리 돌아가지고 아마 노궁일거임 에라 모르겠다 너 궁 없지 않니? 없다 파워 이 정도 템 차이도 이제 극복이 가능하다 원딜러이기 때문에 너도 말파해 카이사야 원딜 말파해 그냥 어그러면 해야지 어쩌겠니 야 나도 이제 이 코 곰복세 야무지게 했는데 선곡으로 400원? 갈리오 이거 한번 노려볼게요 생템 갈리오긴 한데 파워 밀려고 할 거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오면 노려보자 아 오케이 어어 일부러 맞은 다음에 어 에라 모르겠다 가비오 들어왔는데 어어 어 어 어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아쉽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속 받으면서 뿅치 오케이 어 좀 망했어 한타 아쉽다 개랄 아이고 마오카이야 나 평타 한 대 치면 잡는데 저거 너 몸 어떡해 어우 아파 아쉽다 아쉽다 다 못잡아 앗 셋 엥 베라 에엘아 못漆했다 이런거라도 그냥 박자 딸리기 전에 꼼이 엘라 못되까 딸리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마오카야 절대 못 이길걸 리시나? 상대 템이 너무 좋은데? 탈가? 잠깐만 이거 캘포 바로 타면? 어? 오케이 그 궁극기 또 써버렸는데 이거? 야 오케이 내셔남자? 가능할까? 나 궁은 오긴 했어 근데 이런거 아니면 우리 좀 힘들거 같긴 해 쇼그를 치긴 해야됨 상대 안온다 오케이 자 먹은건 좋아 여기까지 나 할건 다했어 난 여기까지긴 해 굿 한 대 써주고 말봉펀치는 가능해 여기까지 좋아요 야 스몰더 그래도 왕기했는데? 처형 이펙트가 참 맛있네 야 나도 사코어 나쁘지 않은 됐다 여기까지 자 슬슬 슬슬 궁을 어 뭐야 아 어? 혼자니? 아니 아니 혼자였다고요? 왜 끌었어 근데 얘 뭐야 아 그리였구나 어서오렴 다음 자 그냥 무디성 유채화 그리고 달려가 무디성 마오카이 너도 무지성이구나 단조 어어? 다음 다음 GG 제 파이트 또 해내셨습니까 또 2인공 내셨습니까 태말파 헤리오 헤리오 제지 음 순방 2. 큰 2. 3. 4.